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와랜드, 그리고 제가 오늘은 후면이지요. 제가 농사 짓는 공간에 왔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페리노트가 완전히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유, 이렇게 묵힐 때, 묵혀서까지 구독자님 댁으로 특급 배송합니다. 이렇게 묵은 아이, 그리고 물론 적심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자구가 대부분 있습니다. 한 포트는 9,000원입니다. 9,000원. 만원짜리 짝대기. 아이고, 만원. 만원이면 만원이지. 9,000원. 예, 구독자님들, 맞아요. 이 아이도 다, 어머, 적심했던 아이도 있네, 그려. 적심한 아이는 훨씬 더 자구가 풍성하고, 외두인 아이는, 적심하지 않은 아이는 조금 자구가 이렇게 있지만, 아이고, 그려. 여기 턱 잘라서 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세 개 나옵니다. 여기 엄마 몸에서 또 한 아이가 형성이 됩니다. 페리노트이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물든 아이, 어머, 세상에. 코끝은, 이봐요. 제 코끝은 저리 가라 합니다. 아, 우리 이화랜드 오셨어요? 제가 한미모 합니다. 한미모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쁘게 놔줬다고요. 맞아요. 페리노트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농사 짓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했죠? 자, 베라가 모이고 기가 막히게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번 보시라우. 이게 봐요. 15cm 포트이고, 이렇게 멋지게 중품으로 가려는 아이입니다. 중품이다 그러면 4, 5만 원대 정도 합니다. 베라가 모, 베라가 모.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농사 잘 짓는다. 그죠? 베라가 모이고, 4만 원짜리가, 3만 원. 4만 원 짝대기라는 표현은 정상적으로 제가 4만 원대까지 판매하려고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베라가 모 괜찮죠? 15cm 포트이고, 색감을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예술이죠? 어머, 표현이 덜 돼요?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됩니다. 자, 베라가 모 저한테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잘 키웠어요? 어머, 안 봤어 그때? 아이고, 좋아라. 쟤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색감이 참 예술입니다. 그쵸? 응. 아이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는 이렇게 한번 보고, 짠짠짠짠짠. 이 상태가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 감상하셨죠? 베라가 모이고,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중풍으로 가는 아이, 포트는 15cm. 아, 15cm면 가늠을 하셔야 돼요. 내 한 뼘은 20cm잖아요? 맞죠? 20cm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지난번에 푸시케 제가 영상에 담은 적 있습니다. 푸시케, 이 아이요, 14.5cm 포트에. 어머, 멋있다. 이제는 1년에 주머니가 두둑할 때의 종자도 많이 있지요. 종자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4만 원짜리 3만 원 푸시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한 번만 더, 15cm. 아, 세상에. 이렇게 자구는 나옵니다. 얼마나 멋지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고, 대품으로 키웠을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입장 하나, 엽성을 보시면 도톰합니다. 그리고,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 달, 5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따글따글, 구체감에 키운다는 뜻입니다. 자, 푸시케의 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키우는지. 4만 원짜리, 3만 원. 자, 연지곤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판매할 시기가 아니죠.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랑블랑, 멍블랑. 아, 그냥, 그냥블랑, 그냥블랑. 이야, 완전 중품이네. 라인을 한 번만 보시라오. 4만 원짜리가 3만 원인데 포트는 14.5cm이지만 얼마나 무겁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의 입장은 농장에서 올 때 왔던 아이라서 하엽이 지면 괜찮지 싶습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 요렇게 멋진 아이. 아, 얼마예요? 4만 원짜리가 3만 원. 어머, 단가가 오늘은 그래요? 구경, 구경. 자, 그 다음에, 자, 영꽃마리아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었을 때 얼마나 한 거 했어요? 금액이?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커요. 영꽃마리아 가격 1만 5천 원. 하, 멋지죠? 멋지죠? 그, 이 아이는 약간 세엽이고 요 아이는 약간 환엽이죠? 그래서 구독자님이 나는 내가 고른 것처럼 사고 싶다 이럴 때는 내가 세엽이다, 환엽이다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환엽도 있고 이렇게 세엽도 있습니다. 영꽃마리아이고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이래 아니, 내가 그때 얼마에 샀는데 왜 또? 그러면 아유, 포트 크기, 묵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는 얼마나 아껴게요? 호주 핑크. 맑고, 아, 다 맑아졌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마리아 에보니에서 이렇게 맑은 아이를 호주 핑크라 하고 유통을 합니다. 다 맑아졌잖아요. 아이고, 아까 영꽃마리아하고 또 틀리잖아요. 호주 핑크는 굳혀보시면 대단히 멋지고 얘는 적시면 안 돼요. 묵었다고요. 자, 호주 핑크는 가격 4만 원. 포트는 9cm밖에 안 되나 호주 핑크는 옛날 고가였던 품종이나 지금 현재는 유통이 많이 안 됩니다. 호주 핑크이고 가격은 4만 원. 아유, 나 저기 한 번 보고 가야 되는데 호주 핑크.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한 번만 보고 가실까요? 플로라. 아유, 이 정도는 돼야지. 저한테 플로라 선물 받으신 분이 있지요? 맞아요. 선물 제가 보내드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쁜 짓 할 때? 아유, 다 이쁘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요 아이처럼 묵혀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가르시아. 저 아이가 신영웅이라고. 가르시아. 기가 막히죠? 3만 원이고 아, 가르시아 대품을 저희가 소개합니다. 기다려요. 비 한 번 맞춰서 조금 포스가 나면 하려고 지금 노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이고 가격은 3만 원. 포트는 14.5cm 포트입니다. 자, 구경 다 하셨죠? 자, 여기를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여기는 제가 농사 짓는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샤프테를 저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 아이요? 파인 로즈, 샤프테, 그리고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아우, 세상에. 10만 원짜리 8만 원. 어디 갔지? 저 간판 이름이. 10만 원짜리가 8만 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옷 좀 좋아. 10만 원짜리 8만 원. 20cm 포트이고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어떻게 들어. 택배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남해에서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시는데 이런 대품을 좋아하신다고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셨더랬어요. 자, 여기는 제가 농사 짓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구경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자, 이 아이. 미국 레드마리아 맞습니까? 자, 짜잔. 미국 레드마리아 맞죠? 씨종자예요. 씨종자. 자, 제가 여기서 자구를 떼서 뿌리를 내려서 키운 아이. 오늘 특가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없어요. 미국 레드마리아이고 12,000원짜리 만 원. 제가 자구를 떼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격은 최소 가격. 그냥 드려요? 아이고, 그려. 그럼 말만 잘하면 주지, 뭐. 자, 이런 아이의 자구. 미국 레드마리아는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어떻게 멋지냐면 이 아이, 그래도 예쁜 아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뻐요, 이뻐요. 자, 이렇게 이뻐요. 미국 레드마리아 12,000원짜리가 만 원이고 포트는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져요. 아이고, 살림 진짜 잘한다. 누구야? 이와랜드 진장이 옳시다. 미국 레드마리아 12,000원짜리가 가격은 만 원이고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사실은 제가 이 아이 온 지가 한 4개월, 5개월 되지요? 한 번 영상에 담았는데 완전히 멀루 같은 색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르타, 어이구, 모르타라고 합니다. 모르타, 모르타, 모르타이고 자, 너 여기 잠시 기다려봐라. 모르타이고 얼만큼 예쁘냐면 이렇게 12cm 포트에 꽉 찼고 색감은 제가 굳혔습니다. 모르타이고 가격은 얼마예요? 2만 원? 아이고, 뭐 제가 이제 농사라는 표현이 씨를 부비부비해서 종자를 개발하는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문적인 사람이 하고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은 작은 아이를 농사를 짓거나 또는 색감이 나오지 않은 제 원래 색깔이 나지 않은 아이를 출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색깔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하하거나 그게 농사지 뭐 있어요? 우리 집이 환경 좋은 게 우리 집에서 색깔 좀 본연의 색깔을 좀 달아. 아이고, 이뻐라. 모르타 가격 2만 원. 수에노? 많이 구매하셨어요? 완판 직전인데 자, 수에노 적심했잖아요. 자, 모르타 2만 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도 농사지입니다. 드라큐라.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이렇게 작은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웁니다. 키워서 똑똑똑똑똑똑똑 다 잘라서 뿌리 내려서 키웁니다. 그게 농사잖아요. 자, 이런 아이도 이제 올 봄에 하나, 둘, 셋, 넷 이 아이는 이제 올 봄에 제가 깍둑썰기를 해서 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출하를 할 아이 하나, 둘, 셋, 넷 키웠지요? 자, 그렇게 농사를 진다는 거고 이 아이 이름이 드라큘라입니다. 이 아이는 현재 5만 원에 판매합니다. 아이고, 몇 년을 묵을게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도 24개월 드라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님 구매 가능한 아이는 저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드라큘라 가격은 만 원인데 이 아이는 생얼 있습니다. 철화 있습니다. 고루고루 있습니다. 생얼이 있는 거 달라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들어드립니다. 철화만 있는 거 달라 원통형 철화를 달라 나는 생얼이 붙은 걸 달라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저는 더 좋지요. 원하는 걸 제가 아이고, 야는 또 원통형이네. 이봐요. 원통형 이봐요. 원통형 자, 판매 가능한 뿌리 내린 아이는 드라큘라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 9cm 포트입니다. 아이, 뿌리 다 내렸다니까 내 말 믿어야지 믿어야지 뿌리 다 내렸지요. 뿌리 다 내렸지요. 이왕이면 먼저 주문하시면 먼저 맞아요. 그 아이들로 아이고, 미국 레드마리아가 또 눈에 선하게 생겼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참 대단합니다. 벤바디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만 원에 구매하셨잖아요. 적심군생 구매하셨죠? 이 아이는 모두 다 자연으로 백개가 나오는 거야. 나는 금만 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만 묵으니까 다 이렇게 되네. 그려. 이런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자연군생인 아이가 되는 거죠. 자, 벤바디스 가격 만 원인데 보시라고 아유, 제가 구독자님 이런 거야. 여자분이 제 영상을 보면 남자 이제 짝꿍이죠? 짝꿍이 우리 집 주소로 다 아이고, 인천 개양구이요. 아이고, 그리고 또 남자 구독자님이 제 영상을 보시면 또 여자 구독자님이 아이고, 그거 왜 또 본디야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야. 자, 벤바디스 금 아닙니다. 쌩얼이나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아이는 자연군생이요. 그리오. 자, 벤바디스 만 원이고 자, 오늘은 이 아이가 출하되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가 제가 농사 여기는 제가 농사짓는 공간이라고 했죠? 제가 종자가 들어와서 묵혔어요. 묵혔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연작으로 뿅뿅 달았고 벤바디스 가격은 만 원 그 다음에 이 아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핑클루비 괜찮죠? 자, 핑클루비도 이 아이, 이 아이 하나, 둘, 셋 여기 자구 또 달았어요? 여기 자구 또 달잖아요. 이봐요. 우리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아가들이 그냥 순풍순풍 자구를 잘 달아. 핑클루비 가격은 만 원이지만 자연자구를 달잖아요. 그래서 자연자구를 달면 맞아요. 적심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연자구가 가장 좋지만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적심을 해서 자구를 빼는 거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봐, 이봐, 이봐 보여요? 보여요? 핑클루비도 분을 조금만 크게 지금 9cm잖아요. 그러면 12cm분에다 6개월 가고 가을에 15cm분에 다시 봄까지 6개월만 간다고 하면 제가 20cm분에 그냥 흙을 털어도 멋진 포스나는 핑클루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핑클루비 만 원 우리집에서 종자와서 이만한 종자가 와서 이렇게 키우노 핑클루비 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매비나 금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코끝 좀 보세요. 아이고 매비나 금 만 원인데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가까이 간 게 흐려요? 어머 그려 자, 매비나 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농사짓는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레드 세상이 얼마나 무겁길래요? 세상에 빨강이 보이질 않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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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요? 레드 가격은 만 원입니다. 레드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른 아이를 받았다. 저면 하면 되잖아요. 저면 물빵빵이 해서 흙을 터셔요. 아이고 그래요. 알아요? 아이고 그럼 그거 물어갔어. 나보다 선배님들이신데 그 다음에 먼디 먼디만큼 색깔이 이뿌리야. 지금 안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아쉽네. 그죠? 먼디이고 가격은 12,000원인데 세상 예술적인 색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먼디입니다. 예전에는 먼디가 또 한 몸값 했었죠. 예, 맞습니다. 한 몸값 했었습니다. 자, 먼디 가격은 12,000원. 자, 오늘은 제가 마음 편이 맞아요. 사실은 제가 농장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장 사정에 의해서 하루 이틀 미뤄지는 바람에 제가 농사짓는 공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괜찮죠? 여기는 이워랜드.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보시어요. 얼마나 예뻐요? 기가 막히죠? 이 아이가 루돌프예요. 몇 두예요? 5두요? 자, 이 아이 평균 5두요? 어머, 세상에 루돌프 판다는 거냐 안 판다는 거냐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적심했던 아이 판매합니다. 이런 아이로 길러내시길 기대합니다. 자, 아직까지 엄마 젖이 들떨어지네 아이고, 뭔 소리야 하고 있어 이게 엄마 젖이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매장에 와서 그래요 다남님? 아유, 지난번에 루돌프 사갔는데 내가 이거 다 지저분해서 띄었다고 어메 세상에 엄마 젖을 일찍 띄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물로 아가를 생산을 하고 아가가 자기가 아래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빨때까지는 이 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엽이 갈 때까지는 그냥 두시는 내가 손을 내서 딱 이렇게 뗄 때까지 이렇게 떼질 때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떼질 때까지 이렇게 떼질 때까지는 그냥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엄마 젖을 일찍 띄면 어떻게 해요? 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구독자님들 나이가 몇 갠데 이제 그거 젖띄는 걸 배운디야 걸쎄 참나 자, 우리 손주 자, 이렇게 이거는 엄마 젖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젖은 이제 이 아이는 놔두고 놔두고 자, 이 아이는 루돌프 자, 이렇게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걱정이에요. 우리 집에서 자구가 나올까 말까 내가 내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 금액 돈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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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이렇게 많이 뭘 줄 때가 되었나 자, 이 아이 루돌프 군생이고 3만원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평균 숫자는 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 이왕 먼저 주문하시면 제가 이런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군생이고 3만원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구가 아직까지는 크고 있는 아이는 흙을 다 터시면 위험합니다. 자구가 크다 말지 그려. 이 아이는 조금 1년 정도 자구가 어느 정도 성인까지 클 때까지는 흙을 털지 않습니다. 분을 옮기고 싶으면 그대로 옮기고 다음에 내가 더 이상은 굳혀야지 할 때 흙을 터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형아 아직도 남았다냐 지난번에 50% 해대도만 마디바고 10cm 포트고 너무 멋진 아이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괜찮죠? 2만원짜리 만원 어떻게 키우길 바래요? 자,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언제 왔어요? 우리 집에 20년 10월 20날 왔는데 이 아이 때만 해도 저 지금 판매하는 아이 크기 정도가 4, 5만원 했었죠. 마디바 가격이 대륙분들이 사갈 때는 한없이 오르고 지금 현재는 대륙분들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한없이 내려왔어요. 2만원짜리가 만원에 할인합니다. 이 드릴러퍼가 가격 10만원인데 맞아요. 세상에 누구는 생장점이 없어져서 난리났냐 지구들끼리 아이고 드릴러퍼 가격은 10만원 어떻게 해요? 입장 뒤쪽이 난리난 아이 제가 이렇게 뿌리 못 내린 아이는 처음보다 입고지 했어요. 이제 야 또 뿌리 잡았네 그려 잡았어 잡았어 자 뿌리가 못 내리면 다시 한번 뽑아서 다시 심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연지곤지요? 참 멋있다 기가 막히다 자 요렇게 원하는 아이는 분채 갑니다. 분포함 5만원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5만원이고 나는 분이 집에 빈 화분이 많다 그러면 요걸 받으셔요. 아이고 5만원짜리가 4만원 분 없이 이렇게 갑니다. 어이구 세상에 연지곤지 어떻게 키워요? 요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따 멋있다 기가 막히다 그죠? 자 연지곤지이고 5만원짜리가 4만원입니다. 여기 몇 개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키스키스 대단히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7.5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만원짜리가 8천원 키스키스 어휴 세상에 나 아까 별구름 아휴 원종 추비반이 아 이뻐요? 얼마나 굳혀졌게요? 대단히 많이 굳혀졌습니다.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 하나 저저저저 그 별구름요 내가 찾았는데 또 핸드폰을 저기다 두고 왔네 그래요 별구름이 별구름이 묵었을 때 어떻게 생기냐면 화이트 샤넬 만큼 생겨요 네 맞아요 묵으면 화이트 샤넬 만큼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 구름 아이고 세상에 어렵다 별구름 가격은 만원이고 현재 포트는 종자포트예요 중간정도 된 것 같아요 중간정도의 진행과정이 묵은 정도가 중간정도 되어 있어요 자 됐죠? 별구름 만원 그 다음에 퍼플초코요 제가 한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퍼플초코를 한 번만 구매하잖아요 하나는 6천원 두 개 만원인데 자 여기 한 번만 보시래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군생이 아유 우리집에 왜 이렇게 자국아번식이 강한겨 어머 삼신아 할머니가 우리집에 산업이 아주 그냥 자국이 얼마나 뿅뿅 나오는지 아주 그쵸? 봐봐 내가 말 안하고 싶어도 요런 아이 봐봐요 자국아 쩡쩡쩡 빵빵빵빵 온통 다 터졌어요 그리고 중간 입장이 이렇게 마르잖아요 기다리세요 자국아 나옵니다 퍼플초코 한 개는 6천원 두 개 하면 만원입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이요 어머 6천원짜리 레드와인이요 어유 이 세상에 완전 굳혀졌죠? 완전 굳혀졌습니다 몽고젤리 만원입니다 몽고젤리 아유 젤리가 언제 될까나 기다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샤넬 2만원입니다 어 수량이 이제 없어요 화이트샤넬 가격은 2만원입니다 루비스타 어유 세상에 야는 또 루비 색상이 되는 스타요 루비스타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자 그 팅거벨 금이 가격은 만원인데요 어 이렇게 요정도 포스면 제가 1,2년 전만 해도 4,5만원대 했습니다 팅거벨 금이 굳혀지면 대단히 멋집니다 팅거벨 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아유 세상에 야 내들은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죠? 레티지아이고 하나 만원짜리 8천원에 드립니다 어 얘요? 아유 말랐어도 레티지아만큼 붉게 물드는 아이가 없죠? 포트 하나 만원짜리 8천원 이렇게 해서 이화랜드에서 농사짓는 아이들을 오늘을 구경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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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다 동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 가 가장 좋아 산야초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 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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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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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 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주는 거는 댓글 안하셔도 감사하다고 안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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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